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서른지음회의 진영역을 맡은 하영세입니다. 젊은 현식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밴드 우동사의 멤버이고 또 진영역은 뭔가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성격의 캐릭터입니다. 일단 뭔가 서른지음회 하니까 제 현실 나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좀 더 와닿을 것 같고 일단 모든 이 작품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 벌써부터 연습을 만들어서 벌써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. 팬분들께 뮤지컬로 인사드리는 거는 거의 3년 만인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. 네 빨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. 네 뮤지컬 서른지음회는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도쿄 ACT 극장에서 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